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워킹데드처럼 그런 뭐 그런 거래 아무튼 울프 우므 워스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처음부터 하고싶은 줄 알지 이 게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어? 마우스가 보이는 건 좀 그런가? 마우스 가릴까? 옛날 적부터 뉴욕시 어딘가 동화마을이라는 곳에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수백년 전 고향이 침략 나가자 이 땅으로 망명한 이들이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해 일반 세계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 마우스를 숨길까요? 보이게 할까요? 가릴 순 있거든요? 오 우디르의 흔적 애플리아 또 울프아몽어스 마이크 안 샀는데 자 아무래도 이 남자가 주인공일 거 같아요 원래 뭐든지 처음 등장할 때 대부분 주인공이던데 궁둥둑대 사우스 브롱스 뭐야 이거 뭐야 개그그가 말을 안 돼? 변명은 됐어 진짜 진심으로는 무슨 무슨 말이야? 내 알파아냐? 제 마음대로 산책하겠습.. 어우 깜짝이야 위층으로 간다.. 아 못불랐어.. 너무 빨라 시간이.. 이.. 간다 가.. 새로운 동화 사선이 열렸습니다.. 이럴 줄 알았어.. 이 개구리가 딱 느낌 오는데.. 배신할 상이네.. 흠.. 흠.. 이건 뭐야.. 아 이렇게만 만지는 거구나 성나? 몰랐단 특템 이건 뭐지? 전단계가 떨어져 있어? 시끄러, 올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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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왜 때린거야? 아이씨 틀렸다 개집 개집 미안해 위협한다 어 멋있다 멋있어 그렇지 패기있게 아 내가 늑대 인간인가? 주인공이? 어 뭐야 아 뭐야 갑자기 키보드를 쓰면 어떡해 뭐야 뭐야 아니 주인공이 저 때문에 막고있어요 패기샷 아 아 됐 좋아 한판 해보자 이거지 모가지를 밀어버려 2 3 4 4 하냐 넌 올라프가 아니야 자 피해주고 큐큐큐 큐큐큐큐큐큐큐큐큐 히히히히히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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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시나 먹으면 뭐야?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? 뭐? 무슨 일이지? What's your name? 여자 이쁜다? 여자 꼬실까? 던져버린다? 잘 가! 아 뭐야 왜 나도 같이 가? 뭐지? 뭐지? 복음을 찍었어? 하하하하하 ются 언제까지 들어야해 cursING The routine 아이고 아 이게 스토리상 어쩔 수 없는가가 보네 어 눈빛이 좀 돌았는데 얘 지금 찍혔다 고 고 고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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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왜 천만웨어가 열역 куда 아니지 하하하 재벌어준다 묵기 회수 묵기 회수 묵기 회수 설마 말 불리지마 와 이 멘트 멋있다 어? 없어 없어 신체가 확실해? 이렇게 이러면 제목이 있습니다 나 돈을 주고 싶진 않은데 저는 돈을 안 줬어요 돈은 소중하니까요 난 잘 짓는 편인데 어쭈? 이 년 봐라? 요만한 것 오이 서쪽으로 주게 슈 슈 슈 슈 슈 어우 깜짝이야 멍멍이 TV님 감사합니다 겨우 그 오프닝 끝난 건가요 뭔데 아 소리 좀 줄일게요 아 너무 크다 그 리액션은요 벌칙으로 하는 거니까 님들 짜증나도 그냥 그녀만 하세요 제가 더 짜증나니까 아 그래도 소리 크다 잠깐만 더 줄일게 멍멍이 TV님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1 페이스 3년 호아 아파트 동화말 늦은 시간 여기가 안亲 자자 Theatre 보자 이건 뭐지 들어가죠 들어가자 딱히 뭐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응? 뭐야? 방금 누구였어? 여자? 내가 그쪽으로 갈까? 그치 이런 멘트가 나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 미안해, 빅비 미안해, 빅비 미안해 유리 안녕, 빅비 오, 하이힐 왜 숨은거지? 아, 좀 작은거 같다 좀 더 키워줄게 아니, 30까지는 키워야겠다 뭐지? 저 여자는? 생각보다 안 이뻐 안 이뻐 하아 좋아 아잇 오케이, 약속하지 고마워 당연히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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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를 일어나, 아저씨 고마워 고마워 하아 고마워 네 아, 왜 깨워 이거 뭐야 깨워 이이씨 우편함 뭐야? 하도 없어? 편지가? 내 현실이랑 좀 비슷하네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애들아 나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이래도 안 일어나? 이래도? 그래 자라 자 아니 뭐 경비원이 자면 어떡해 아파트를 지켜줘야지 딩동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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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못 봤어? 나 거짓말 했더니 어떡하지? 아 손이의 거짓말인데 그 여자를 위해서 나 그 여자가 발신학생인데 아 그 여자가 내 통치 치는 거 아니야? 아 그냥 말할 거 그린다 빅빅의 집 동화마을 오 전화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전화기를 저렇게 해놓는구나 어 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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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먹을 거 뭐 없나? 아니 먹지 먹을 게 하도 없어 배고파 푸름샘의 파인? 세수할 때 어퍼퍼를 안하는데 그건 있어 뭐야 이거 와 인정해 와 징그러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 마이 갓 생가치로서 그 아빠가 변한 그거 아빠 엄마가 변한 어 돼지보다 더 징그러워 꼬라에 담벼도 펴 돼지가 내꺼야 아 이게 동아들의 내용을 게임으로 만든 거야? 아기돼지 삼양제 동아 속에 주인 그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 한 거야? 아 그런 거였어? 아 백세 아 방금 부부가 미녀마 야수라고? 아 아 야 개 핵잎이다 이거 와 나 이거 창문 닫고 해야겠다 어 나 이제 알았어 으응 꽤 재밌네 이거 으응 한 입 마신다 아 아 아 아 아 아